안녕하세요 시청자 분들 제가 지금 음박싱을 해볼라 합니다. 우리 이 친구분 윤쌤님이 저를 먹으려고 먹으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안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. 지금 안 땄거든요. 한번 따 볼게요. 윤쌤님 감사히 잘 먹을게요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윤쌤네. 아 다 상당한 말이 들어가 있네요. 윤쌤네.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윤쌤네. 잘 먹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거 보내줘네요. 윤쌤네. 감사합니다. 소니카가 보내주셨습니다. 다섯개 다섯개 보내줬거든요. 짠 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아 아 한 박스 이빨이 같죠. 많이 들어있습니다.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우리 연쌤네 위에 손이 큽니다 감사를 잘 먹더러 갈께요 연쌤네 제가 하나를 맛을 봐야지 그쵸 제가 옆에 또 커피 타놨거든요 커피 타놨는데 하나 먹어볼께요 아 Значит 제가 먼저 components 좀 Justin & 잘 조 ahh 좀 많이 들어 있네요lands 좀 많이 들어 있습니깐 좀 1998 여기니까 할 생각이school 많이 들어있습니다 드셨네 먹어 볼게요 임샘용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 빨리 드세요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음 커피고예 커피입니다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새겹살 완전한 맛 꿀맛의 맛 카페하고 먹으면 바 indifferent 소금 담빈 까맣 앙 아 아 이거 맛있어요 으 으 으 으 으 음 맞아 박사님 밥이었습니다 와 으 문 안 맞춰 답변 거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졌다 5 3 보내줘서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다 윤신이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할게요 녹화방송입니다